안녕하세요. 황새란입니다. 자, 미생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종류를 따지면 세균, 곰팡이, 혐오, 또 바이러스 조류 이렇게 있어요. 조류는 더운 여름날 바다에 이래 보면은 파랗게 막 이끼처럼 끼이는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있기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바이오메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해볼 거는요. 파련미생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파련미생물, 세균, 혐오, 곰팡이 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세균에서 보면은 유산균, 우리말로 저산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산균, 비피데스, 바실러스, 클로서트리듐, 이거는 이제 배 속에서 유해견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리네박테리움,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효소와 아미노산 등을 생산을 합니다. 저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주는 음식물지가 또 선택한 음식물 그런 걸 분해해서 아미노산화 시키죠. 된장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잘하면은 아미노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하면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비필수는 인체에 대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필수는 체외에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콩류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두에 많이 있거든요. 아미노산화 된 걸 많이 드시면은 우리가 이제 효소를 들쓰게 되고 효소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미생물에 대해서 좀 해보죠. 그냥 효모가 있어요. 사카로미세스라고 있는데 그 얘네들은 알코올 만들고 제빵할 때 사용을 해요. 뭐 그냥 이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칸디다라는 것도 있는데 얘네는 자일리톨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툴롭 럽시스라는 거 있어요. 얘네는 된장 간장균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된장이 달고 또 간장이 맛있고 하는 거에 툴롭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류 아시죠? 곰팡이류는 아스프질리스라고 있습니다. 누룩 곰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장류 뭐 이렇게 유기산 이런 거 만들어냈는데요. 아밀라제라던 거 이런 거 아밀레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콩 단백질 프로테아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살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치즈 만들 때 보면 푸른 곰팡이 끼어 있죠. 까망베르라든지 향미, 냄새가 좀 나는데도 이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라이조프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모나스카스라는 거 있는데 빨간 색소를 내는 것도 있고요. 곰팡이류도 다섯 가지 색깔이 있죠. 최초에 푸른 곰팡이, 그리고 붉은 곰팡이, 노란 곰팡이, 하얀 곰팡이, 검은 곰팡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다 좋다 나쁘다는 안 해요. 검은 곰팡이류는 중국에 춘장 만들 때 저희도 춘장 만드는 게 있는데 춘장 만들 때 검은 곰팡이가 많이 피도록 만들어요. 까만 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된장을 오래 두기도 하면 검은 곰팡이들이 활약을 하는데 검은 곰팡이가 나쁘다, 하얀 곰팡이가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푸른 곰팡이류는 치즈 이런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치즈에 푸른 곰팡이들 했는데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푸른 곰팡이가 나쁘게 변하지 말라고 되게 짜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 있고 누룩 곰팡이는 털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미생물 박테리아의 형태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거는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되게 길쭉한 거 있고 제가 앞시간에도 구균 있고 간균 있고 연세로 돼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동그란 게 보이고요. 그리고 길쭉한 게 보이고 되게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긴 거는 하나가 긴 게 아니고요. 2마이크로 길이가 2마이크로미터 3마이크로미터 되는 것이 쭉쭉쭉쭉 이어가지고 길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박테리아의 형태도 있는데요. 동그란 게 동그란 거 이렇게 구균이죠. 구균이 돌돌돌돌 해갖고 줄처럼 줄을 이렇게 쫙 써있는 거는 연세상 구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나사 모양으로 된 거는 위에 살고 있는 파일로리 같은 거. 헬리코박트 파일로리가 나사 모양으로 생긴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꼬리를 달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혐오가 있어요. 혐오는 동글동글하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푸른 바탕에 있는 거는 제가 혐오를 키워본 겁니다.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두 개가 붙어있다가 두 개 붙은 거에서 볼록 키워나와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딸세포를 놓는 과정이죠. 딸세포가 이렇게 볼록 나오면서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거는 제가 3시간 정도 유성체 현미경을 켜놓고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중간중간 찍은 건데요. 3시간을 켜놓을 수는 영상을 돌릴 수는 없어가지고 부분 부분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한자리 꺼죠.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확 자라면은 모체하고 크기가 같아지면은 네 개로 돼 있던 것이 두 개 두 개로 딱 잘라지면서 또 그런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래서 온도만 적절히 맞추면은 보름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걔네들이 활동행 재료들이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면은 수리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미생물, 효모 그 종류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요즘은 인터넷에 많이 있어가지고 뭐 쉽게 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저처럼 직접 키우기는 키운 걸 촬영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쵸? 근데 제가 키운 것이 곧 여러분들이 키워서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가 이 시각 세계는 에 대한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